아 진짜 그거 하나 똑바로 못 불러요 아우 봐봐 어 봐봐 그건 저기 졸업증 아니야 졸업증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저기 꽃마차 종업원 국구네 한글 몰라요 한글 어 숫자 부르기 전에 글자부터 좀 보고 좀 불러요 보고 아우 아 이 자식 참 말로 그러면 니가 불러 나 가지고 데리게 불편져 임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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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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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여기 맞지 신장 사실 분 맞지 어 어 그런 거 같습니다 남발을 불러 봐 남발 구칠구에 구구공공 구칠구에 구구공공 구칠구에 구구공공 적었어 적었어요 좀 봐봐 분명했던 틀리게 적었을까 봐봐 아 아 아 저거 보자 보자 내께 참말로 야 이 자식아 나아가라 말이에요 이 국어 계통으로다가는 약간 치워지는 구석이 있어도 이 산수, 산수 계통으로는 내가 꽉 잡고 있어 인마 밥 한 바 틀리나 맞잖아 그쪽이 왜? 그래 형, 우리 여기는 다 살펴본 것 같으니까 다음 칸으로 가, 다음 칸으로 호딱갖고 가고 냄새 맡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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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와봐,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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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정리해 너, 어? 너 변비야? 어? 이거, 여보기 어, 시기 얼른 잘라, 너 고자스러워 뒤지고 싶지 않으면 얼른 잘르고 나와 어? 잘라? 아! 아유, 아유, 이 새끼 진짜 이거 빨리 나와라 그랬잖아, 이 새끼야 너 아유, 저 새끼야, 저 새끼야, 저 새끼야 아유, 저 새끼야, 저 새끼야 야, 이 새끼야 너, 너 뭐 차 봐 없어? 왜 이렇게 독해? 이 새끼CC야, 잡아!